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리입니다. 1탄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 2탄에서는 제가 어쩌다가 반수를 결심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양대 정시를 합격하게 되어서 재미있는 새내기 라이프를 즐기게 되죠. 이제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짜여져서 나오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1학년 때부터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 되게 많은데 1교시 과목들도 정말 많고 뭐 영어 토론 수업이라던가 영미문학 수업이라던가 뭐 영문법 이런 수업들을 듣게 되는데 이런 문법을 배우고 영어로 토론을 하고 이런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초반부터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별 생각 없이 다니다가 한 4월 때쯤 되면은 슬슬 반수한다는 친구들이 나와요. 소문이 되게 빨리 도는 편이었는데 수능특강을 들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더라. 탈주할 계획을 세운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 시기에 저는 대단한 친구들이다. 남일 취급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6월에 어느 날 그냥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문법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걸 왜 배우고 있지? 4년 동안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갑자기 막막하고 4년 뒤에 내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덮쳐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법 공부가 너무 싫었던 게 가장 커요.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고등학교 때 연대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컸었거든요. 신촌에 있는 대학교고 되게 세련된 대학교잖아요. 한양대라는 학교에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아쉬운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 재도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연대를 다시 한 번 도전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설령 반수를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그냥 다시 한 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정말 뜬금없이 반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재종학원부터 알아봤어요. 비록 저는 정시파이터였지만 민간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수능 수험생의 마인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겠다 싶어서 이 공부 습관을 빠르게 잡는 게 학원에 들어가는 게 최고겠다 싶었어요. 사실 재종학원이 되게 비싸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일정 레벨 이상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반수를 준비하면서 학원을 등록하면 수험료를 50%에서 100%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학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장학금이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에서 100%를 면제해주는 상황이었고 제가 원해서 하는 반수인데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가 너무 죄송하니까 그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을 가야겠다 해서 이제 신촌에 있는 어느 재종학원을 등록을 하게 돼요. 오늘 일산에 살기 때문에 한 30-4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수험료는 100% 면제받고 급식비, 교재비, 그리고 셔틀버스 이 세 가지만 부담을 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사실 반수를 결심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는데 재종학원 시작하기 전까지는 난 민간인 라이프를 즐길 거야 이런 요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학원 들어가기 전 바로 직전까지도 마지막 자유를 누리겠다고 친구들이랑 코타키나발로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렇게 재미있는 나날 때를 보내고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됐어요. 사실 그 학원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도 친목 완전 금지다. 서로 사사로운 대화 나누는 거 금지다. 라고 들은 상태였고 반수반이라길래 반수생들만 모아둔 반이 또 따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3월부터 쭉 공부하던 재수생 반에 제가 그냥 중간에 투입되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저 말고도 몇몇의 반수생들은 있었는데 이미 다 친해져 있는 거예요. 친목이 안 되는 정말 조용한 분위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어 나 빼고 다 친해. 저랑 이제 반수생들만 멀뚱멀뚱 조용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첫 번째로 힘들었던 게 하루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단 한 마디를 하지 않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게 무슨 소린지 그때 처음 이해했어요. 하루 중에 유일하게 입을 벌릴 때가 급식 먹을 때였는데 아 근데 또 거야 급식은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점심 저녁 먹는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살았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게 그 학원에서 제 자존감을 엄청 깎아먹는 거예요. 제가 들어간 지 별로 안 됐을 때 사설 모의고사를 봤어요. 7월 대성 모의고사를 봤는데 여러분 사설 모의고사가 정말 문제가 더러워요. 평가원 모의고사랑은 느낌이 정말 다르고 정말 편협하고 지엽적이고 그냥 정말 어렵게 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던 상황이니까 당연히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에 담임쌤이 저를 엄청 쪼는 거예요. 제가 학원을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한양대라는 그런 상위권 학교에서 가다 보니까 가장 최상위 반에 넣어졌었거든요. 안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너 이렇게 하면 원하는 학교 못 간다.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못 간다. 이게 그냥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좋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좀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평소 대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한테서 기대하는 게 전혀 없다는 그런 태도가 은연중에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냅두면 잘할 텐데 왜 나서서 나를 깎아내리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게 세 번째 힘든 거랑 좀 이어져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내 페이스대로 내가 만들어놓은 내 공부 루틴을 따라가는 게 훨씬 잘 맞는 스타일이었는데 제 동학원 같은 경우는 1년짜리 커리큘럼에 내가 중간에 투입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그 수업 진도를 따라가야 되고 앞에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범위에 숙제를 해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영어 단어 50개씩을 외우고 시험을 보고 틀리면 오답 노트를 써야 되고 저는 이게 진짜 필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학원의 방침이니까 저는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세 가지의 요소들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다 침묵하는 분위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입국 닦고 공부하다가 급식 먹고 또 공부하다가 집에 도착하면 한 11시에서 12시 또 눈 감았다 또 눈 뜨면 또 같은 하루의 무한 반복 학원 선생님한테는 은근하게 무시당하는 기분 그냥 정말 너무 우울했어요.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밖을 내다보면서 방탄소년단의 소우주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텨봤자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겠다. 저는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일이 생깁니다. 저는 반수생이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평가원 모의고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려고 접수를 해놨었죠. 이제 뭐 급식비나 셔틀버스비 이런 거를 월말에 맞춰서 딱 끊는 게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8월까지만 다니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는데 제가 더 이상 그 학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수 없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학원에서 외부인 접수생도 봤거든요. 어쨌든 저는 접수비도 냈고 저에게 할당된 수험번호와 자리도 있을 텐데 학원을 모의고사 보기 며칠 전에 그만뒀다고 그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한다는 게 아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듯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재동 담임이랑 학원 부장쌤 이런 쌤들 찾아와가지고 제발 한 번만 나 그냥 시험 보게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정말 사정사정을 했는데도 안 된다. 너무 단호하게. 그러셔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퇴원을 모의고사 이후로 미루겠다. 시험 보고 나가는 걸로 바꿔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것도 안 된대요. 제가 여기에 그 당시에 써놓은 게 있는데 8월 31일 수강 76일 남았을 때 오늘 진짜 이렇게 하루가 개 같을 순 없다. 학원은 진짜 그야말로 이익 집단이다. 어제는 학원생이니까 시험 볼 수 있고 내일은 학원생 아니니까 시험은 못 보고 심지어 퇴원을 미루려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내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진짜 퇴다. 개 싫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고3 담임쌤한테도 연락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이런 상황인데 남는 문제지로 그냥 실전 상황에서 시험만 혹시 같이 볼 수 없겠냐 쌤도 어떻게든 저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어렵게 됐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엎지저찌 잘 마무리돼서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줘놓고 결국에는 보게 해줬습니다. 9월 모의고사 나름 이렇게 괜찮게 봤는데 난이도 자체는 좀 쉬웠던 모의고사였어요. 저는 그렇게 학원을 그만두고 독학 재수 학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친구가 다니던 독재 학원이었는데 허름한 건물에 있는 허름한 학원이었고요. 20명 정도 있는 되게 소규모의 학원이었어요. 내 페이스대로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긴 친구도 있으니까 친구랑 같이 밥도 먹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위안이 됐어요. 그때가 가장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 웃기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냥 이 어차피 감금되어 있는 시간동안 내가 살을 쫙 빼고 수능 끝나자마자 예쁜 옷 입고 다녀야겠다. 정말 크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물, 미주라 토스트 아니면 현미밥 그리고 단백질 종류의 고기나 이런 것들을 코딱지만큼 싼 그런 도시락을 먹고 토요일마다 내가 먹고 싶은 빵이나 그런 음식들을 사먹는 루틴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저녁에 사이클을 탔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니까 배 아픈 건 덜해서 되게 좋았고 수험생이 다이어트하는 게 되게 힘든 건 맞는데 되게 많은 절제 속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쉬웠던 건 있었어요. 이해가 가시려나? 저는 돌이켜봤을 때 다이어트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초절식을 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멍충이 같은 행동이었다. 저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기게 돼요. 제가 너무 예민한 개복치인 것도 사실 맞아요. 그 학원을 그만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내는 돈에 비해서 뭔가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느낌? 학원비가 아마 30만원인가 20만원인가 그랬어요. 거기 이제 앉아계시는 아마도 대학생 알바였던 것 같은데 조교쌤이 그렇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학원에 기강이 잘 잡혀있는 느낌도 아니고 뭐 외출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관리가 안 돼있고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두 번째 이유는 재수생이랑 삼수생 남자분들이 계셨는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나가서 담배를 아주 찐하게 피우고 들어오셨어요. 작은 방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그분들한테 풍겨오는 담배 냄새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9월만 그렇게 다니고 또 10월에 독서실로 옮기게 돼요. 독서실로 옮겼다. 이제 정말 환경 탓도 못함. 제가 다니던 독재학원에 같은 건물에 있는 독서실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다니고 이랬어가지고 익숙한 독서실이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서 나 혼자만 앉아있는 그런 큐브형 독서실이었고요. 에어컨도 나오지 주변에 막혀있지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이틀동안 정말 빠꿍을 했죠? 그러다가 정신을 나버리기 시작합니다. 국어를 문학, 비문학 이렇게 딱 풀어요. 그러고 나서 잠깐 쉬어야지 하고 하루종일 핸드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서 자유가 무섭습니다. 그렇게 거의 열흘 가까이 날려보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대로 안되겠다.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또 옮기게 돼요. 들어보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돌스파르타 학원이라고 거기는 이제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학원이에요. 내가 딱 원하는 관리만 받으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로 이제 정말 찐 마지막 옮기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얻까 하는지 제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2층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헬스장 줌바 댄스 소리가 이렇게 응응응응 울리는 거예요. 이게 저만 예민한 건지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 층간소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다른 곳을 찾아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다가 제발 부탁드린다. 자리를 한 번만 옮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옮기고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될 수 있는 핑계도 없었고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정말. 그 학원에서 나오는 급식도 있었는데 저는 그 급식을 신청하지 않고 제가 계속 먹었던 그 다이어트 도시락을 챙겨 다녔고요. 급식을 먹지 않은 학생들은 외출이 가능했거든요. 밖에서 먹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학원에서 도시락을 다 먹은 다음에 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찐하게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랬었어요. 이 업다운은 있었지만 나름 공부 열심히 했었고 졸라 배고프고 진짜 공부하기 싫다. 하여튼 때려칠까? 샹! 여기는 정말 확실히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이어가지고 핸드폰도 냈어야 됐고 중간중간 자면은 이렇게 깨우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집에 갈 때쯤 시간이 되면 집중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유튜브를 켜가지고 인강썰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보는 거라서 재밌거든요. 그냥 딴짓하는 건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쟤는 그냥 인강을 보고 있구나. 안 들켰습니다. 정말 야갓죠? 이제 11월 말이 되었고 잡았던 목표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이렇게 썼었네요. 이때 현역 때와 마찬가지로 점점 의지력을 잃어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짚어보던 시기여가지고 뭐 국어에서는 고전시가 그리고 한국사 복습하고 수학에서는 킬러 문제 맞출 수 있게 현우진 드릴 좀 열심히 풀고 현우진 쌤만의 그 특유의 미적분 풀이 방식이 있거든요. 제 수학 인생은 정말 현우진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현우진 쌤 정말 강추드립니다. 드디어 또 수능 날이 왔습니다. 여기 논술 다 제끼다 써놓은 거 보면은 제가 분명히 그때 수식 카드를 또 썼던 것 같은데 어디를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개망의 수능 날 실패하게 되더라도 이게 다 경험이다. 나중에 돌아가서 후회할 일만 없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반수를 진행 왔지만 반수를 실패하고 학교를 돌아간다는 게 되게 공포였어요. 공기들이랑 다시 머쓱하게 인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스무살의 절반 일하는 시간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시간이 다 헛된 시간일까 봐. 지금 이 모든 정신적 고통 그리고 비용들 이게 다 헛속으로 돌아갈까 봐. 마음가짐은 음 괜찮아. 그냥 나중에 후회 안 하려고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스멀스멀 있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현역 때보다 거의 두 배의 부담감을 안고 수능장에 갔었어요. 수능 치는 장소가 재수생 친구 두 명이랑 겹쳐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시험을 봤었고 첫 시간에 국어를 치는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통 화장문에 15분 정도를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게 점점 한 20분이 넘어가도록 안 풀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문제가 너무 많다. 화장문에서부터 그때부터 멘탈이 점점 깨지기 시작해요. 문학이랑 비문학 분명히 어려운 지문이 있고 덜 어려운 지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려운 지문 끝났다 하면 어려운 지문 계속 어렵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1교시를 딱 끝내고 저희 재수생 친구들과 복도에 모였죠. 같이 복귀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만 어려웠던 건지 남들한테도 어려웠던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관에 앉아있는 애들 표정 보려고 하는데 어? 그냥 다들 잘 본 것 같고 다들 표정이 멀쩡해요. 그래서 흥이 났다. 이건 우리만 망한 거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찍어서 낸 문제들이 있잖아요. 큰 거를 다 맞추고 뭐 찍은 것도 몇 개 맞춘다고 해도 90점은 넘길 수 있을까? 90점도 못 넘기면 1등급은 물 건너간 건데 근데 국어가 1등급이 안 나오면 난 반수 망했네? 그때부터 아 나 반수 망했다. 나 이번 수능 조졌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머릿속에 있는 예상 점수로 1등급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멘탈이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눈물과의 싸움이었어요. 시험 보다가 울면 안 되는데 자꾸 막 눈물이 차올라가지고 눈물 쑥 닦으면서 수확 풀고 시험지 나눠주기 직전에 그 잠잠한 타임이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여기서 참아 올 수는 없고 영어도 정말 집중이 안 됐었고 그냥 아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나갈까? 이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억지로 버티기를 한국사까지 오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보고 나가자. 그때부터는 그냥 무념무상으로 수능을 쳤었어요. 에이 끝났다. 내 반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아라버까지 쳤기 때문에 아라버를 끝나고 폰을 받자마자 채점을 하기 시작을 했죠. 사실 그 원점수가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국어가 아마 93점인가를 맞아서 제가 살면서 영어 1등급을 맞지 않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영어가 86인가 87인가? 아무튼 2등급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장을 나와서 엄마를 보자마자 했던 소리가 엄마 나 영어 망했어 이거였어요. 저는 지금 영어만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 딴 것도 망했다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회를 먹으러 가는데 그 시간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점한 거를 바탕으로 등급컷 예상이 뜨는 시간이거든요. 아니 국어 1등급 예상컷이 83점인가?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어떻게 1등급 예상컷이 83점이지? 제가 망한 줄 알았던 93이 되게 잘 보는 점수였던 거예요. 망한 거 아니네? 나 어쩌면 학교 갈 수 있겠는데? 그냥 정말 놀랐어요.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 1등급 것도 88점이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수능이었던 거죠.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했던 불수능이었던 거고 제가 중간에 망한 줄 알고 그냥 포기하고 나왔으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을 그런 수능이었던 거죠. 제가 1탄에서 국어 시간 배분을 못했던 그 경험이 나중에 저를 살렸다고 했잖아요. 말했다시피 그 국어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특히나 어려웠던 지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만류인력 지문이에요. 시간 배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사실 그 시험을 풀 때 만류인력 그 지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제꼈어요. 일단 시험지를 끝까지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와서 뭔가 답변을 빨리 이렇게 추려내는 식으로라도 찍어서 내야겠다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걸 풀려고 시간을 정말 많이 썼다가 망쳤다라는 후기가 만났어요. 평가원에서도 유감이다 라고 나중에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답률이 정말 낮았던 문제였는데 이 실수가 나중에 나를 살리는 선택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한 번 망해본 경험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국어 93점을 맞았는데도 100분위가 100이 나왔어요. 그야말로 표점 깡패가 돼가지고 국어를 잘 본 덕분에 제가 반수를 성공했죠. 영어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2등급을 맞은 순간 깎이는 배점이 정말 커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그 독재학원 이돌 스파르타에서 무료로 정식 컨설팅을 해준다. 이분이 뭐 청담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 무료로 여기서 컨설팅을 해준다 해가지고 그냥 속는 셈 치고 한 번 받으러 가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불수능일 때는 사람들이 상향 지원을 하지 않고 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빵뜨가 정말 많이 나고 추가 합격이 많이 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연세대 경영학과가 제가 진학사로 넣어봤을 때는 거의 5주 상향이었거든요. 그냥 던지는 수준이었는데 저한테 연세대 경영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애매한 학과가 아니라 간판학과를 넣어야지 빵뜨가 많이 돈다. 분명 네 성적까지 떨어질 거다. 라고 진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연세대 경영을 넣자고 안정적인 다른 데를 포기할까? 아 그것도 마음처럼 쉽게 잘 안되죠.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너가 연세대 경영을 넣지 않더라도 나중에 입시가 다 마무리되고 한번 입결을 꼭 찾아봐라. 분명히 너까지 와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정말로 제 점수까지 그리고 제 밑으로 한참 입결이 내려갔어요. 아 역시 컨설팅이 업이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으로는 가군에서 연세대 고려대 둘 중에 하나를 넣었어야 됐었고 나군은 넣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가 서울대였고 다군은 중앙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다군은 쓰지 않았었고요. 가군의 고려대 미디어학부 그리고 나군의 서울대 어느 학과를 넣었는데 사실 어디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세대를 희망하던 사람이고 고려대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고려대학교를 썼었고요. 당시에 정시로 한 4명밖에 뽑지 않았어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인 선택이다 하고 넣었어요. 제가 미디어학부를 골랐던 이유는 어문계열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었고 그나마 재밌어 보이는 게 미디어다 해서 넣었어요. 고려대부터도 추가학교로 붙게 되지 않을까 예비 번호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려대가 조기 발표가 났어요. 홈페이지에 그냥 기대 반 약간의 가고 반 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예비 번호가 아니라 그냥 최초 합격인 거예요. 제가 현역 때도 합격했을 때 안 울었거든요. 되게 담담하게 엥? 엄마 나 붙었어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 화면을 보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엄마를 껴안고 막 울었어요. 엄마도 막 수고했다 하면서 토닥여지면서 같이 울고 이렇게 정말 얼떨결에 들어간 학교인데 제가 다른 브이로그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학교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고뽕이 차가지고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의 반수 썰이 끝이 났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또 이 반수 그리고 특히나 대중학원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려대학교에 가서 자취를 시작하고 또 자취 브이로그를 찍게 되면서 유튜버까지 된 게 그냥 다 운명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 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반수, 제수, 삼수 그리고 N수까지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기가 다 끝났을 때 분명히 저처럼 이렇게 추억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올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든 다 경험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로 나갑니다. 파이팅! 안녕! 끝! 끝! the